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슈프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 여기 직원분이신데 차량은 어 페리세이드 2019년식이구요 지금 그 5만4천정도 운행하셨고 엔진을 교차랑 동절기 대비해서 일상 점검 요청하셔가지고 지금 작업 진행할건데 오늘 엔진을 교차하는 과정하고 그리고 이제 연식이 한 2년? 2년이죠? 2년정도 됐으니까 기본적인 점검들을 좀 해드릴거에요 그래서 오늘 그 과정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작업 한번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출발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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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! 오늘 그 펠리세이드 엔진오일 교환하고 일상 점검한 거 보여드렸는데 별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엔진오일을 어떻게 교환하고 그런 루틴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촬영해봤고요 또 별거 아니지만 잘 못 보시는 것들 앞으로도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!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여러분들 식사들 하시고요 다음에 또 언제나 친구 같은 형 동생 같은 정비사로 항상 이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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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